호텔에 있는 곳에 우리 부모님이 지났어 역시 똑똑해 아직도 요즘 나라면 어떻게 했을꺼야 무슨 뜻이야? 어떻게 떠나갈거야? 그 부분은 모르겠지 오케이, 이제 너의 삶은 상관없어 어떻게 떠나갈거야? 모르겠지 알아듣어 저도 말하자면, 모두가 계속 살고있어, 아, 이 자식이 또 무슨 짱짓하네 아, 이 자식이 또 무슨 짱짓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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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 벽에 흘러졌어 이 벽은 뭐지? 30불로 떨어지는 거야? 아니, 이 집은... 이 벽은 거짓말이야 이 벽은 거짓말이야 그래, 우리 방탱이네. 그래, 우리 방탱이네. 우리 병원에 일어날 수 있겠네. 오미이드, 크리스타, 우리. 리, 너 잠시. 우리 빨리 일어날 수 있겠다. 내가 죽을 수 없지. 당연하지, 형님. 알겠어.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두 손을 계속 계속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다면, 또 다른 한 가지가 없으면 좋겠다. 그 기준과 어떤 일이 있으냐?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한 것. 그래도 시험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것이다. 아직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멈추는다. 그리스도, 뭐하는 거야? 우리 넌 누구를 해. 왜 그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버넌이란 놈이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클레멘타인에 데려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냐 한국 팀과 함께 함께りました? 보관할 수 없어도 요리하지 않나? 너 그렇지 않나게 따라서... 진짜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거야? 제가 사기했지, 크리스타 나 이 작업을 해야되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지? 저는 못끄리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이동을 원하자 끊어버려 너희들에게 이동을 원하자 너희들에게 이동을 원하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 크리스타를 못해 저희들에게 이동하자 저희들에게 이동을 원하자 자, 저희들에게 이동하자 너는 잘생겼어 혹은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을까? 아니, 하늘. 내가 이끌어. 이제 더 오래 걸려야 돼. 우리의 숨을 내줄지 못해. 기분이 더 좋지? 제가 해결할 수 있겠어. 그치, 그치. 그냥 정말 존중해.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도와주지 않습니까? 몇 개의 사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 예, 당연히. 똑같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어떻게 답을 답을 해. 죄송합니다. 넌 누군가가 더 잃은 것 같아 괜찮아 왜 너가 왜 이렇게 일으니? 일으니 안 돼 아무튼, 두 분의 두 분의 반응을 다 감독했을 때 나는 모두의 가족들과 함께 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이 남자는 우리의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보내셨어? 다진마다 너희도 우리에게 이 여자는, 리리, 함께 있었는데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 좀 힘든 일을 만들었을까? 리와 우리의 여자랑 잘 왔어요 이 사람의 뇌을 많이 울렸던 시간을 울렸던 것들 모든 것들... 너는 아직도 미치겠네, 노키엘? 그는 내 whole life, Doc 잘생겼어. 그럼... 잘생겼어. 고맙다 나 끝났어 여행이 없네. 여행이 올라가고 나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에는 500마리 가까이 있고 이 곳은 꽤 닫아져 잘생겼어 스몰 피씨 버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나갔다 들어오면 된대 캔니도 어차피 너 불쌍한 애라 가지고 내가 모질게 못하겠다 응 최대한 한참이 남아있어 잠시만요 리이, 어디서 가고 있어 캔니가 신경질적으로 많이 해 쟤도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애 이게 무슨 말이야? 작품? 여기서 옆 건물로 이동만 할 수 있다면? 사회자의 특징은 이 게なく 더욱 그 차량은 왔으면 좋겠지 그쪽의 구역과 도만으로 게다가 kellene 가자 오우 봐봐 왜 파리도 할 수 있잖아 개나서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얘 좀 짧은데 오 그래도 되네 여자는 그냥 누워도 되겠다 야 누워도 다 깼다 케네 허당이지 파리형 없지 하지만 됐고 오른파라 고맙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질긴 생존녀가 중계방에서 어픈 고맙다 우린 멈추지 않는다 정말 맞아 우린 멈추지 않는다 배는 어제 죽었잖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죽인거지 다찌고찌야 고맙다 다찌고찌야 고맙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 놈이야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알겠지? 우리 모두 다 상관없어 이놈의 롤리갸그룹 아, 이 놈 자... 죄송합니다 에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하지만 우린 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안 돼. 우린 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어. 맞도록 응원해. 정말 죄송하네. 괜찮다. 우리 그냥 누구는 내려가야 돼. 아니, 우리는 안 해. 크리스타! 제이쿠이! 크리스트! 내가 잡으래. 내가 저장해. 나한테 도착할 수 없네. 빨리 찾아라. 빨리 찾아라. 빨리 찾아라. 그를 봐주시길 바라. 이거 잡아라! 우리 손을 잡아라! 하나로 야 좀 도와주지 망 와 좀 도와주지 팔 두개짜리들이 얘는 끝났어 옆에서 주워서 빨리 해 주워서 미친놈아! 여기가 배빈! 가자! 뛰어! 내 입에 내 입에 너 뭐해? 어서 오세요 켄! 이 놈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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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리자 와 총소리가 무슨 일지 딱 총소리가 나는데 캐니 어디있어 와 캐니 와 와 캐니 오 오 오 오 오 가게! 가게! 어디 갔어?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는 거기에 적어낼 수 있다. 그는... 그는.. 그는... 그는... 그는 없을 거야. 그는 거기에 있었을 거야. 그는 분명히 알았다. 그는... 와아 와아 어 막판에 존나 멋있게 되네 마샬스 호텔은 그 쪽에 묵고있어 클레멘타인의 부모가 사바나 저 호텔에 묵고있었어 클레멘타인의 부모가 사바나 저 호텔에 묵고있었어 클레멘타인의 부모가 사바나 저 호텔에 묵고있었어 우리 안에서 구입할 때까지는 없었을 때까지만 이제 켄니, 잊지 않으면, Omid and I have to stay safe. 그녀가. 그냥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걸어야 해. 여행을 건너야 해. 이 길은 죽을 것 같지 않지? 죽을 것 같지? 누군가가 먼저 가야 해? 너는 가장 밝은 것 같아. 그는 죽을 것 같지? 너는 두 번 걸어갈 수 있어. 그는 죽을 것 같지? 그는 죽을 것 같지? 그는 스즈니는 자신을 잘 못해. 너희 둘은 먼저 걸어야 해 나의 내 얼굴을 봐 너는 너한테 바로 앞두고 클림의 말에 대해 말했지 걱정했지, 널 감사드립니다 기분이 어떻게? 충분해 크리스타! 너 다음이야!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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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갈껄! 내가 먼저 갈껄! 내가 먼저 갈껄! 가고 싶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 뜻이야, 내가 이미 쥐고 있었어. 그냥 내 길을 지나가고 싶어. 무슨 말이야? 한 배 찾으세요. 북쪽으로 만나자. 한 배? 아직도 도착해야 돼. 클리멘타인을 만나자. 만약에... 아니, 만약에. 내가 만나자. 채택방에서 미리 예측해버리거나 뭐 이런게 만약에 맞아버리면 제 무조건 블랙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측도 하지마 우연히 예측했다가 맞아버리면 블랙이니까 탐정났다 탐정났어 아주 좀비는 좀비 알아봐서 괜찮지 않나? 아직 다 감염이 안되서 그런가? 가보자 오오오 오오 와 아직은 동적으로 인식 안하는구나 와 역시리 멋있어 이제 겁나는게 없어 얘 와 와 왓 가벼운 이 호텔에 있는데 정체를 알아야 돼 왜 납치했는지 발자국 소리다 어 미팅가나 고맙다 9656번째구나 이거 왜 달아 놨겠어 잠깐 저기다 선을 왜 달아 놨겠어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니놈이군 where is she I already told you she's fine you look horrible and you're missing an arm go over there put your things down let me out who's out there who's out there quiet please sweetie your things there 거기에 있어 그냥 무전기 하나가 다시 해 좋아, 앉아 누군지 알고 싶다? 그래, 너는 누군지 알고 싶어 내 차를 앞뒤 봤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 아! 너한테 가져갔어 너의 사람은 없지 너의 사람은 없지 클레멘틴이 말했다 너는 왜 안 했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그 사람이 내가 원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내가 말할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일이 일어났다. 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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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은 그걸 안 가져가겠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가자고 훔쳐갔지? 네, 당연히. 누군가? 제 남자들. 클레멘타인은 너와 함께 했지? 그녀는 그녀가 좀 그렸다. 그 어떻게? 그것도 전혀 말이야. 네, 제 남자들. 그녀는 그녀가 좀 그려졌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를 알겠지? 그녀는 그녀를 알았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님을 잊었다. 그녀는 그녀가 그녀를 알았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에게는 그녀를 알았다. 너무 어린이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지? 다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몬스터